안녕하세요 미키킴입니다 오늘 제 강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강의는요 지난 13강에 이어 no more specialist yes more generalist 더 이상 전문가가 아니라 이 박학다식간 사람 즉 팔방미인이 더 필요한 시대가 올 거라는 주제로 마지막 정리하는 강의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앞으로 ai가 더더욱 똑똑해짐을 해서 미래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팔방미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공부했었는데요 자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소위 전문가들이라는 사람이 미래에는 information measurement 정보를 전달하는 중계자 역할로 끝날 수도 있다라고 내다본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은 거기에 이어 우리가 뭐를 더 알아볼 수 있는지 같이 공부해 봅시다 자 그럼 이런 맥락에서 컨텍스트 하면 무슨 맥락 문맥 이런 뜻이죠 자 우리가 뭐 이런 스페셜리스트 그런 전문가랑 이 제너럴리스트 그 이런 박학다식간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논의했어요 앞에서 그래서 이거를 지금 논의한 그런 문맥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제너럴리스트 소위 말하는 이 팔방미인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까요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을 하면요 a generalist 소위 박학다식간 사람 팔방미인은 can be defined as 에서 define a as b 그러니까 a를 b로 정의하다 이거 많이 들어본 수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그 define a 에서 a를 앞으로 끄집어 냈어요 이게 좀 더 강조하고 싶을 때 또 이렇게 많이 써요 그래서 a is defined as b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as 다음에 이게 전지사죠 근데 뒤에 보시면 having the ability 그러니까 그 동사가 보니까 전지사 다음에는 동명사 ing 꼴로 와야 되죠 그래서 having the ability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대요 근데 그 능력이 어떤 거예요 to adopt 하면 adopt 하면 우리가 앞에서도 지난 시간에 adapt e d e p be adapt at be good at 했죠 뭐뭐에 능숙하다 뭐 그런 뜻이었고 또 adapt to 까지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adapt는 이제 자동사 다 타동사 다 쓰니까 근데 여기서 adopt 같은 경우는 채택하다 이제 뭐 그런 뜻인데 항상 어떻게 그 목적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타동사로만 씁니다 밑에서 조금 더 예문 볼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adapt 어떤 broader 더 넓고 holistic 하면 더 전체적으로 보는 그런 거죠 더 넓고 전체적인 그런 approach나 또는 그런 철학을 채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앞으로 팔방미인이라고 한다 근데 이 approach랑 philosophy를 더 설명하는 게 어떻게 about 뭐뭐에 대해서 더 설명하죠 전형적인 영화 구조 뒤에서 계속 하고 싶은 말 쭉쭉 갖다 붙이면 돼요 그러고 나서 그때 어떤 about how to perceive the world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and how to assess things from different angles 그러니까 이 어떤 사물을 다른 각도에서 여러 가지 각도가 있겠죠 그 보는 시각이 그러니까 그 angles에 그 S 붙이는 센스 그런 다른 이런 시각에서 각도에서 그 으로부터 그 사물을 어떤 보는 것을 접근하는 것 하는 방법에 대한 그 이런 뭐 approach나 이런 철학 같은 요런 더 넓고 그런 거를 채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요렇게 팔방미인을 정의할 수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요 그 밑에 adopt 뭐뭐을 채택하다 그래서 항상 목조가 오죠 타동산으로만 쓰이니까 그래서 예문을 제가 만들어 본 건요 The university has adopted a new policy on plagiarism plagiarism 하면 표절이죠 그러니까 그 대학이 표절에 관한 여기서 하나 볼 거는 특히 이제 전치사 쓰임 on의 쓰임 인데요 한마디로 on이 뭐뭐에 관해서 그러니까 뜻은 about인데 그 문맥상 그 쓰임은 그 앞에 나오는 그 policy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정책이나 뭐 이런 그 문맥상 쓰는 단어에 따라 이 on을 쓰는 게 about이 아니라 더 자연스럽고 더 많이 쓰는 추세이기 때문에 고를 때 이제 전치사 on이 온다 이런 policy 앞에서는 근데 이제 이것도 감이라 진짜 이 영어 문장을 많이 접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적재적합한 시기에 그 전치사를 딱딱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많은 문장을 자꾸 보라고 이렇게 쓰고 그러면서 이제 익숙해지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전치사 쓰임 같은 것도 이렇게 문장을 많이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익숙해지는 거라서 우리는 이제 하나하나 계속 이제 이렇게 짚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표절에 관한 그 새로운 그 정책을 그 뭐야 저기 채택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 앞으로 이 표절에 관한 것도 이 AI 때문에 굉장히 큰 사회문제가 될 거라고 내다보죠 그래서 뭐 제가 대학을 외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는 그때만 해도 이 표절이 굉장히 처음 강의 들어가서 처음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표절을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부터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저희가 막 무슨 에세이 숙제나 이런 게 있으면은 컴퓨터가 이거를 이렇게 컴퓨터로 스캔을 하면 그 어느 정도 책에서 그대로 이렇게 따라한 거나 그대로 카피한 거나 이런 거는 잡아낼 수 있다고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이 AI 시대에 뭐 요즘 뭐 리튼이나 뭐 이런 채찍 gpt 이런 거 그 앱 써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냥 뭐 너무나 방대하게 뭘 만들어 달라고 리포트 작성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앞으로 뭐 다른 또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카피 이런 AI가 쓴 거를 딱딱 집어내는 또 다시 또 그런 어떤 뭐 도구가 나올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도 뭐 CNN이나 이런 뭐 뉴욕타임즈 이런데도 지금 이런 gpt 이런 그 회사들 상대로 지금 소송을 내고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해요 이 한마디로 표절 문제 때문에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 큰 좀 사회적인 이슈가 될 것 같기는 해요 예를 든다면요 A cardiac surgeon 하면 심장 전문 외과 의사죠 그 외과 의사는 심장 수술을 그 C, A, S, B 이것도 그거랑 똑같이 define A, S, B처럼 그 심장 수술을 본다의 뭐뭐로 그 더 선호하는 그 선택 옵션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나서 as their specialization 여기 뒤에서 as는 뭐 뭐 때문에 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그 전공 분야 전문 분야가 colors the way they see patient's problems 그 환자를 the way they see patient's problems 그들이 그 의사들이 그 환자들의 문제를 보는 방법을 그리고 뭐 colors 색깔을 입힌다 이제 요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 color도 이게 우리가 명사로 많이 쓰지만 이렇게 동사로도 딱 써서 colors the way colors the way 색깔을 하는 방식을 색깔을 입힌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좀 이게 굉장히 약간 이 문장 자체는 상당히 좀 구호적인 문장이에요 얼마든지 써도 되는 표현을 가져왔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요런 표현도 단어도 우리가 color 같은 것도 명사로만 쓰지 말고 이렇게 동사로도 colors the way they see patient's problems 요런 것도 colors the way you see the problems 요런 식으로 얼마든지 그 회화에서 이렇게 어떤 문제를 보는 방법에 색깔을 입힌다 라고 한마디로 색안경을 쓰고 본다 이제 그 표현을 요런 식으로 colors the way 요렇게 해도 좋은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 문장을요 their specialization colors the way they see patient's problems 그래서 요 문장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그 관계 부사를 써가지고 한번 paraphrasing 하는 연습을 한번 해봐요 왜냐면 자꾸 이런 연습을 또 해야지 또 내게 되고 안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한번 지난번에 했으니까 이제 얼마 안 됐으니 잊어버리기 전에 이제 한번 연습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요 문장을 관계 부사를 만든다면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their specialization shapes the lens through which they view and analyze patient's problems 한 요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through which를 썼어요 그러니까 through가 여기서 뭐예요? 뭐뭐를 통해서 그쵸? 그 위치는 그 앞에 렌즈를 그 아니 그 shapes the lens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렌즈를 통해서 그 사람 그 의사들이 전문가들이 그 문제를 뭐 그 분석하고 그 환자들의 문제를 보고 분석한다 이제 뜻은 약간 똑같죠 근데 이제 그 연습을 through which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럴 때도 그런 문장도 저는 이게 뭐 어떤 장소에 따라 다르지 얼마든지 이게 회화에서도 할 수 있는 이 정도 문장은 이 정도 through which는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렌즈 이런 것도 뭐 우리가 뭐 색안경이나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한국말로 자연스럽게 그럴 때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shapes the lens through which they view and analyze the patient's problem the problems 그러니까 just in just you know in general just problems 그러니까 이제 이 고표현도 그러니까 이 관계부사 한번 연습해 봤어요 This is known as confirmation bias in psychology. In a business context, it is referred to as occupational distortion which is the tendency for professionals to view situations through the lens of their own professional training and experiences. 자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하면요 그러니까 이거를 This is known as 그러니까 알려져 있는 거죠 알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수동태로 왔어요 뭐뭐로서 그러니까 as가 왔죠 It is known as what? confirmation bias 그러니까 이 심리학에서는 in psychology 심리학에서는 확정 bias 라고 얘기를 하고요 심리학 용어로 그리고 in a business context 그러니까 컨텍스트도 나왔죠 이런 비즈니스 문맥상에서 맥락에서는 In a business context It is referred to as occupational distortion 그러니까 여기서도 refer to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죠 You can refer to the textbook 그러니까 뭐 교과서를 참고해 그때도 refer to 많이 쓰고 보통 이제 이게 refer to가 같이, to랑 같이 쓰여서 뭐 참고하다, 가르키다 뭐 이런 뜻으로 to랑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근데 꼭 to만 전체적으로 to가 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근데 통상적으로 refer to에서 참조하다, 참고하다, 보다, 가르키다 뭐 이런 뜻으로 많이 쓰여서 그렇지 예를 들어 뭐 우리 병원에서 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병원에서 병원 가서 이제 뭐 이런 의사한테 가서 일반 의사를 받는데 GP라고 하죠 근데 이런 specialist 그리고 전문 의사를 소개해 달라고 할 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Can you refer me to the specialist that I can see? 이런 것처럼 내가 볼 수 있는 그 전문가 의사를 에게, to, 그러니까 나에게, 그러니까 전문가에게 그때 이제 그는, to는 뒤에 나오는 거죠 to the specialist that I can see 그리고 refer me, 나를 뭐 소개시켜 줄 수 있어? 있어요? 뭐 이렇게 그래서 그때는 이제 없이, to 없이 봐요 Can you refer me to the specialist? 여기서 이제 to가 이 그냥 스페셜, 방향을 나타내는 그 전지사 to로 전문가에게 이렇게 되고 나를 뭐 소개, 한국말로 제일 그냥 의역을 하면 그냥 소개해 줄 수 있어? 요 정도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동사를 introduce 이런 거 안 쓰고 refer를 많이 쓰죠 그래서 상황 따라 다른 거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그 일이 수동태로 쓰였죠 refer to as occupational distortion 이 직업적인 왜곡으로서 뭐 불려진다 refer to가 언급하다 부르다 이런 뜻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해석을 할 때 부르다, 불려진다 그러니까 부르다가 아니라 불려지는 거죠 그래서 수동태가 왔어요 그래서 it is refer to as 이렇게 근데 뭐 물론 이제 수고로 우리가 refer to a as b 굳이 이걸 외울 필요는 없는 거 같고요 근데 as 뒤에 전지사가 뭐뭐로서 이제 대부분 그런 의미로 전형적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꼭 굳이 수고를 안 외워도 아 그래 refer to는 많이 쓰이고 여기서는 이제 불려지다 부르다가 아니라 수동태고 뭐뭐로서 하니까 전지사가 당연히 as가 오는 거고요 그냥 이렇게 그대로 봐도 좋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이 refer to asb 라고 외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굳이 이걸 수고를 외운다기 보다는 아 그냥 as는 그대로 그냥 뭐뭐로서 전지사가 필요하니까 뒤에 온 거예요 자 그리고 코마 which is the tendency for professionals to view situations through the lens of their own professional training and experiences 여기서 이제 위치가 받는 게 뭘까요 그 앞에 나오는 그 occupational distortion 이거죠 그러니까 이 직업적인 왜곡인데 여기서 이제 또 코마가 왔다는 거는 이제 보충 설명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보충 설명이라는 거는 그냥 두 문장은 이 문장이 그냥 각자 따로 써도 괜찮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전지사 앞에 콤마는 한마디로 이제 보충 설명을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쵸 우리 앞에서 많이 했죠 그래서 따로 써도 이 문장 위치 이하를 그냥 없어도 그 앞 문장이 말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occupation, 직업적인 왜곡이 이게 뭐냐 이제 또 설명을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하죠 the tendency, 그러니까 그 professional, 이런 전문가들이 view situations, 여기서 또 좋은 거 나왔는데요 그 상황을 본다, 뭐뭐를 통해서 그러니까 전지사 through는 전형적인 뭐뭐를 통해서죠 그러니까 이게 see 또는 view 그 상황을 뭐뭐를 통해서 상황을 본다 근데 뭐뭐를 통해서 다음에 뭐가 왔어요 the lens of their own professional training 그러니까 그 그런 직업적인 훈련과 경험의 렌즈를 통해서 상황을 이런 전문가들이 이 프로페셔널들이 보는 경향을 그 한마디로 그 occupational distortion, 직업적인 왜곡이다 그쵸 여기서 제가 볼 때 그 영어에서 한국말로도 우선 생각을 해 보세요 무슨 렌즈 뭐 렌즈를 통해서 보다 어떻게 보면은 뭐 굳이 의역을 한다면은 색안경을 쓰고 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영어 표현이 그냥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문장 이 수거도 view through the lens 그 한 번쯤은 우리가 난이 이제 한국말로는 너무나 많이 하지만은 영어로는 막상 쓴 경험이 별로 없는 그런 표현 같아요 요런 게 저는 이 표현 그 이거 한 번씩 써보고 싶은 왜 그런 문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렌즈를 통해서 이게 상황을 보다 오케이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표현도 자기 걸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한 번 써보세요 저는 참 괜찮은 표현 같아요 자 그래서요 view things through 또는 see things through the lens 요게 표현이 좀 좋아서 한 번 조금 더 연습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이걸 가지고 왔어요 그래야 연습도 하고 내게 되죠 제가 여기서 이제 가져온 문장은 we often see things through the lens of our own experiences and perspectives 우리는 종종 뭐 사물 또는 사실을 본다 뭐뭐를 통해서 그 렌즈를 통해서 그쵸 근데 어떤 렌즈 우리의 경험과 그런 관점의 렌즈를 통해서 사물이나 사실을 종종 본다 그쵸 굉장히 맞는 말이고 그쵸 요거를 좋아 요 문장 자체도 좋아 그쵸 근데 요거를 더 이 회화적으로 바꿔보면 고 밑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바꿔봤어요 we usually look at things based on what we've been through and how we see the world 그러니까 뜻은 똑같은데요 약간 표현이 이제 조금 더 확실히 이게 더 이제 그 구호적이긴 하죠 그래서 뭐 이런 문장 보세요 얼마든지 이게 어려운 거 없는데도 이게 이제 이런 게 입에서 그래도 좀 쉽게 안 나오거든요 저도 알아 해봐서 그래서 근데 요런 거를 그러니까 요런 간단한 문장부터 자꾸 외우고 쓰고 외우기 시작하면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실력이 되는 거니까요 요런 문장 좋으니까 얼마든지 이건 쓸 수 있잖아 일상에서 그쵸 그래서 뭐 what we've been through 그러니까 우리가 겪어왔던 것 또는 what I've been through 내가 겪어왔던 것 what you've been through 네가 겪어왔던 것 요렇게 해서 그래서 이게 그 얼마든지 제가 볼 때 이게 뭐 회화에서 쓰기 좋은 표현이구요 또 뭐 and how we see the world 요런 것도 되게 단순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런 것도 연습을 자꾸 이게 해야지 그러니까 writing 같이 그래야지 더 빨리 이제 이게 암기도 되고요 또 오래 기억하기 때문에 아시죠 그래서 입으로도 계속 표현을 해 보시고 그래서 이런 거 자꾸 일상에서 연습하는 걸 해보시면 혼자 뭐 진짜 화장실에서 중얼중얼 거려도 좋아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쵸 그래서 연습해보고 꼭 이건 내 표현으로 만들어 보세요 아 그리고요 이 페이지에서 우리 앞에서도 했던 거 Perspective 있죠 이거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Perspective라고 여러 가지 그런 뭐 관점이나 그런 생각 체계 이런 뜻인데요 그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경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냥 복수로 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Perspective라는 Perception 차이를 한번 보면요 Perspective는 어떤 거였어요? 금방 얘기했듯이 뭐 어떤 그런 관점이나 그런 보는 사고 체계 요런 거고요 뭐 한마디로 Point of view 이런 거고요 좀 더 일반적이죠 그런 보는 시각 견해 이제 이런 거고요 그 Perception 같은 경우는 그게 우리가 오감을 이런 감각을 통해서 보고 뭐 느끼고 듣고 이런 거를 통해서 드는 생각 또는 인지하는 거 그래서 이게 감각이냐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드는 생각 뭐 어떤 뉴스를 들었어 거기 어떤 거기에 뉴스를 듣고 나서 드는 생각 또는 인지 이럴 때는 Perception이고 그 Perspective는 오히려 좀 더 일반적으로 보는 그냥 관점 뭐 사고 체계 뭐 이렇게 그 차이점 미묘하지만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반드시 구분해서 쓰면 좋을 거 같아요 자 By contrast 대조를 하면 그러니까 항상 By랑 요게 고문으로 같이 쓰이죠 그래서 By contrast 다른 그런 심장 전문 그 외과 의사가 근데 With some education 그러니까 좀 더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In nutrition 그러니까 뭐 영양감 또는 Holistic medicine 하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인적인 의약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보는 그런 의약이죠 그래서 이런 거에 좀 더 교육을 받은 그런 심장 전문 외과 의사는 Is likely to approach Be likely to do 해서 항상 뭐뭐 할 것 같다 Is likely to approach 그러니까 문제를 접근한다 뭐를 가지고 With 항상 뭐뭐를 가지고 전체사 그렇죠 With a holistic standpoint 그러니까 더 포괄적인 그런 견지에서 또는 입장에서 입장의 그런 견지를 가지고 그 문제를 접근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비교가 되죠 이제 앞에서는 그런 이런 그 일반 그냥 그 저기 심장 전문 그냥 그것만 공부한 외과 의사라면 이런 뭐 nutrition 영양이나 이런 전인적인 의약을 공부하지 않은 그냥 단순히 그 딱 특정 분야 스페셜리스트 그거라면 이런 포괄적인 이런 입장에서 문제를 볼 수 없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아무래도 다 이것봐야 더 했죠 또 그 관계된 의학에서도 더 좀 더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이제 더 전체적인 포괄적인 견의 입장을 가질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문장을 보면요 그러니까 많은 이런 thought leaders 이런 앞서가는 생각이 앞서가는 그 리더들이 조언을 한다 뭐라구요 advise 다음에 이게 여기서는 좀 exploring 하고 동사에 ing 꼴이 왔죠 그래서 보통 advise 뒤에 오면은 동사가 오면 ing 꼴로 오고 한 가지 이제 차이가 또 다른 비슷한게 advise 목적어 to do 그럴 때는 목적어 쓰고 to do 그때는 그렇게 쓰지만은 요렇게 그냥 바로 동사가 올 때는 ing 꼴 자 그것도 이번에 또 알아두세요 그래서 왜냐면 advise 동사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일상에서 그쵸 그래서 뒤에 동사가 올 때는 ing 다 그래서 advise 그러니까 이런 그 더 탐험하라고 조언을 해요 근데 어떤 거 related and seemingly unrelated industries 그러니까 관계 related 하면 관계되고 그리고 and seemingly 하면 보기에는 그쵸 unrelated 관계가 없는 그런 분야 어떤 산업 분야도 더 봐라 근데 어떤 걸로 뭐를 가지고 with critical mindset critical mindset 하면 이제 그런 거지 좀 이렇게 비판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걸 봐라 관계됐거나 보기에는 관계되지 않은 이런 분야조차도 더 그 탐험을 해 보는 것을 좋은 한다 이렇게 됐는데요 이거 굉장히 좋은 말 같아요 그 의미가 그래서 진짜 이게 우리 애들이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AI랑 같이 살아갈 우리 애들은 더더욱 우리도 그렇지만 더더욱 이제 저런 더 마인드셋을 가져야 된다 critical mindset인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야를 좀 더 봐야 된다 진짜 you gotta be a jack of all trades right 그러니까 진짜 팔방민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critical mindset도 여러 지금 여기서 한 사람의 그런 개인의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라 여러 명한테 그냥 하는 일반적으로 던지는 지금 좋은 이잖아요 그러니까 critical mindset 라고 복수를 왔고 만약에 나의 개인이라면 그냥 with a critical mindset 이렇게 왔겠죠 그러고 나서 so that 그러고 나서 그래서 that 하고 나는 문장으로 쭉 쓰면 되죠 이제 대등절에 쭉 따라오는데 so that 그래서 we can develop 어떻게 creative problem solving skills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 뭐를 넘어서 beyond our own horizons and perspectives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만의 그런 시야나 그런 견해를 넘어서 더 이제 더 창조적인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 그쵸? 그래서 굉장히 이 문장 자체 뜻이 정말 우리한테 앞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고 그래서 참 좋은 거 같네요 그래서 그대로 이거를 그냥 뭐 애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 줘도 좋을 거 같아요 그쵸?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그 어드바이즈 그거 ing 그리고 어드바이즈 목적어 2도 이제 이런 거 알아도 좋고요 이제 뭐 with critical mindset 여기서는 이제 아시죠 이게 이제 여러 명한테 하는 조언이니까 그 mindset 좋았고 그러니까 또 이런 거 beyond our own horizons 이런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뭐 horizon 하면 이제 뭐 수평선 뭐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그 뜻이 아니라 시야라고 이런 추상적인 의미가 또 있죠 그래서 그 그런 시야를 넘어서 우리 자신만의 자기만의 생각과 틀에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훌쩍 더 넘어서 더 포괄적으로 보려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여러 분야를 더 좀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인 거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을 하면요 in short 하면 또는 뭐 in brief in summary 유역을 하자면 하면 in light of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in light of 하면 light가 무슨 빛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뭐뭐를 뭐뭐 비추면 뭐뭐를 비추면 또는 뭐뭐를 고려하면 이런 뜻으로 그래서 우리의 AI가 이끄는 세상을 고려하면 그러니까 we might need to reconsider the role of a specialist 그러니까 이 전문가의 그 역할을 다시 한번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to prevent us from having blinder zone 그러니까 이거 많이 했던 아시는 이제 너무나 많이 우리가 예전에 뭐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뭐 수거죠 그래서 prevent 목적어 from 동사의 ing 그래서 목적어가 뭐뭐하는 것을 막다 가로막다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우리가 from having blinders on 그래서 blinder 하면 사실 이게 동사로도 쓰이는데요 그러니까 동사 명사로 그러니까 눈을 가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뭐 명사로 왔고 그래서 보통 이제 blinders 하면 이제 이게 복수로 오거든요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눈 가리기를 쓰는 것을 ON 해서 뭐뭐를 입다 뭐 이렇게 딱 그런 그 뜻으로 쓰이는 전치사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뭐뭐를 여기서는 이제 눈 가리기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뭐 put it having instead of having 그러니까 having 대신에 뭐 put on something 해서 뭐뭐를 입다 할 때 putting blinders on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having blinders on 해서 뭐 요것도 둘 다 다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눈 가리기를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그 막는다 막기 위해서 그 전문가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thus 하고 enabling better decision making and judgment 요것도 이제 굳이 풀어 쓰다면 그러니까 which enables 에서 여기서 위치는 앞 문장 전체를 받는 거죠 그 앞에 나왔던 그 코마 위치는 바로 앞에 나왔던 명사를 받았었고요 여기서 코마 위치의 또 다른 용법은 그 전체 앞에 문장을 받을 때도 코마 위치를 쓰죠 요 차이점도 보시면 또 좋고요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굳이 뭐 plus me which enables 인데 문맥상 뭐 그 플로우나 뭐 이런 의미나 뜻 전달이 굳이 관계대명사를 끄집어 와서 쓰지 않아도 그 얼마든지 분사 구문으로 이렇게 쭉 나가도 굉장히 뭐 부드럽고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또 그냥 enabling thus 그래서 가능하게 한다 better decision making 더 좋은 그 결정과 그럼 judgment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요런 뜻으로 쓰였네요 음 좋아요 자 그래서요 또 요 문장을 그 구어적으로 또 바꾸고 싶어 지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또 연습도 할 겸 그래서 요걸 바꾸면요 In a nutshell With all this AI stuff going on We shouldn't get tunnel vision digging deep into one thing Cause we might end up with bad decision making and mistakes 자 요렇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In a nutshell 하면 그러니까 nutshell 하면 이런 뭐 견과류의 껍데기 또는 뭐 작은 집 다른 굳이 이제 의역을 하면 그런 뜻이죠 그래서 In a nutshell 한마디로 In summary In brief 저 위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요게 조금 더 회화적인 거라 그리고 또 이제 나온 게 뭐예요 그 유명한 우리가 많이 했던 그 with 구문이요 그러니까 with all this AI stuff 그리고 이게 주어져 그리고 with 구문에서 동사를 ING 꼴로 고치면 되죠 그냥 그래서 going on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그런 지금 AI 이런 얘기가 많이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진행되는 상태에서 We shouldn't get tunnel visioned tunnel visioned 하면 이게 형용사로 그 한마디로 시야가 좁은 그러니까 편협한 We shouldn't get tunnel visioned 그러고 나서 digging deep into one thing 그러니까 이 digging deep into one thing 요게 이제 분사 구문이죠 근데 그걸 뭐를 이제 더 설명을 하냐면 우리가 주어 앞에 있는 위랑 똑같아요 근데 다시 주어를 또 쓸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해서 그냥 주어를 더 부연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digging deep into one thing 그러니까 하나에 너무 깊게 파는 것은 것이다 이제 요렇게 되죠 만약에 우리가 한 곳에 한 분야에만 너무 깊게 파고 들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Because we might end up with 여기서 end up with 위드 났어요 그러니까 위드는 그 end up 이랑 비교해서 뭐 소위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쁜 결정과 그런 실수를 가지고 끝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요렇게 된 문장이죠 그래서 요 문장이 특히 이제 구어체도 굉장히 좋은 표현 맞죠 그러니까 뭐 위드 구문 너무나 늘 이제 우리도 이제 익숙해져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위드 구문은 뭐 문어체 뭐 구어체 다 많이 쓰니까 그리고 터널 visioned 이것도 편협한 한국말로 많이 쓸 단어가 많이 쓰죠 그래서 영어로는 그냥 터널 visioned 그리고 뭐 digging deep into one thing 이런 분사 구문의 쓰임 그러니까 그 분사 구문이 이렇게 좋은 게 문장을 아주 깔끔하고 세련되게 만들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주어를 더 이렇게 부연 설명할 때 설명 뭐 다 더 다른 또 정보를 뭐 붙이 갖다 붙일 때 그때 이제 그냥 분사 구문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동사를 동사 원형에 ing 꼴 이게 만약에 지금 여기서 그냥 그 ing가 바로 온 거는 이게 우리가 digging 하는 거죠 우리가 깊이 파는 거죠 그쵸 그 능동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digging deep into 이렇게 옵고요 어떨 때는 뭐 주어를 더 또 이렇게 있는데 설명을 더 하는데 이게 그 주어랑 이 동사의 관계가 수동의 의미다 그럴 때는 이제 그 bing 하고 pp 영어로 그렇게 쓰면 되는 거에요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앞 강의에서 문사 구문 또 한번 되게 굉장히 다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시 한번 또 돌아가서 복습해도 좋을 거 같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요 우리 그 13, 14 강을 다 이제 마쳤는데요 자 그래서 그 today's must knows 두 강의를 합쳐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건 꼭 알아야 된다라는 거를 다시 정리를 하면요 jack of all trades 이거는 사실 이제 이번 강의에 그 뭐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거죠 AI 시대에 you gotta be a jack of all trades 그러니까 팔방미인이 되어야지 그 AI 시대에 살아남는다 이게 사실 이 강의에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진짜 팔방미인이 되어야 한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좋은 표현이고 많이 쓰니까 이번 기회도 아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나온 게 아주 많이 헷갈리는 거 end up이랑 end up with 그 차이를 보면 이제 end up은 뒤에 동사가 바로 올 때 ing 또는 형용사 부사 뭐 이런 게 다 올 수 있죠 그래서 뭐 우리가 앞에서 예문으로 if you don't follow the recipe your cake might end up too dry 형용사도 왔고요 그 뭐 부사 같은 경우는 we ended up in a town that we never heard of 우리가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던 타원에서 마을에서 끝났다 그렇게도 왔었죠 그리고 비교해서 end up with 하면 with는 항상 뭔가 with 소유의 뭐뭐를 가지고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뭐뭐를 가지고 끝났다 after the party we ended up with a lot of leftover food 파티 뒤에 우리가 엄청난 많은 남은 음식으로 끝났다 그래서 with가 소유의 의미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나온 게 adapt 하고 adapt to 뭐 이런 거 be adapt at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어댑이 그러니까 좀 많이 헷갈리는 또 동사잖아요 사실 to랑 이거랑 막 붙여서 그래서 이제 어댑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사 없이 그냥 혼자 쓸 때는 뭐 아까 그때 나왔던 문장 중에 하나가 저는 제일 좋았던 문장이 그러니까 AI can adapt based on user behavior 그 사용자가 행동하는 거에 그 베이스해서 그 AI가 적응할 수 있다 그래서 좀 무서운 사실이죠 편리하지만 동시에 그리고 adapt to 같은 경우는 뭐뭐에 적응하다 to가 뭐뭐에 이런 뜻으로 쓰이죠 그래서 뭐 adapt to changing market conditions 그러니까 뭐 변화는 그 시장 그런 조건들에 적응하다 뭐뭐에 라는 의미가 필요할 때는 그 툴을 갖다 붙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비교해서 be adapted at 그래서 be good at 뭐뭐에 아주 능숙하다 그럴 때는 d e p t 를 쓰죠 그리고 요것도 좀 헷갈리는 거라 그 좋은 그 딱 이번에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뭐 in light of 뭐뭐에 뭐 서강에 뭐 여기서는 제가 뭐 뭐뭐의 서강에서 또는 뭐 뭐뭐에 뭐 비추어 뭐를 고려하면 요런 뜻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이것도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어디서 써 봤으면 좋겠어요 ok so that's it for now and I'll see you guys in the next lecture 15 you're right ok good luck with your studying and bye for now